김은효 선수 남성규 선수 3번 매트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오시면 실격전이 되려면 지금 빨리 승벌 선수 조재훈 선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은효 선수 남성규 선수 1번 매트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시지 않으면 실격전이 되려면 지금 빨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감상 contin입니다. 生loo 선수는 하핀 남성규 4번 매트로 에 박민석 선수 4벤트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서 선수 4멘트로 와주시면 부탁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선수분들께서는 호명 후 5분내로 경기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실격 처리되오니 선수분들께서는 경기 번호 및 배트 번호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선수분들께서는 호명 후 5분내로 경기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실격 처리되오니 경기 번호와 매트번호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Mr. Gantumuru, Byanduren, please come to MET2. Mr. Gantumuru, Byanduren, please come to MET2. 외모 구석에 div annex 20대 arms 45! 45! 1,2,3,4 1,2,3 3,2,3 1,2,4 1,2,1 1,2,1 카톡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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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윙님 정호윙님 14번 형님 6번 맨투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윙 선수 6번 맨투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정민 선수 표정민 선수 표정민 선수 표정민 선수 멘트 9번 10번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표정민 선수 멘트 9번 10번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트백이나 나무랑구 마이너스 64채금에 전홍재 선수 전홍재 선수 멘트 12번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홍재 선수 3번 멘트 김성은 선수 김성은 선수와 김문표 선수 경기에 참석하지 않아서 1번 멘트 11번 경기 고재훈 선수 점수 아니 서브미션 승기입니다 2번 멘트